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소서 면접 전략 특강 입시 닥터 윤서무와 함께 마지막 강의. 아쉬운 마지막 강의 일곱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세 번째 강의 자소서 면접 전략 특강 일곱 개의 강의를 통해서 합계 기회를 걸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빰빰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 세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세 번째 강의에서는요 선생님이. 면접에서. 학생들이 좀 자주 그리고 매우. 높은 빈노로 하는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 촬영하고 녹화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나라고 체크업을 한번 해 보세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첫 번째. 모의 면접을 연습해 본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카메라 켜놓고. 면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니. 그렇죠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학생부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딱 펼쳐놓고 뭐하여 뭘 어떻게 하면 질문이 나오냐면 여러분 그걸 다른 사람의 학생부라고 생각하세요. 내 친구의 학생부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니면 내 동생의 학생부 내 선배의 학생부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을 적어 보세요. 그게 면접 질문이에요. 대체로 그 면접 질문과 유사한 질문들이 나올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왜 조금이냐면요. 그건 여러 중학생인 여러분들이 선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연습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면접의 스킬들이 조금 익숙해졌다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법이 있어요. 좀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좀 친한 선생님들. 그게 아니라면 부모님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봐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접 질문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것들이 뽑히기 시작해요.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면접 질문을 어떻게 뽑을까요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 학생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 자기소개서인 것처럼 궁금한 것. 한번 필터링 한번 해보시고요. 그걸로 동영상을 연습하고 난 뒤에는 이제 선생님들 부모님들에게 필터링 해 달라서 질문을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걸로 면접 연습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나타나는 실수가 뭐냐면요. 동문 서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왜 이러죠 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이 하는 실수예요. 장난 아니에요. 대학 면접관들한테 입학사정관들과 면접관들한테 물어보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의 면접관들을 하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질문한 사람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답변. 그걸 우린 뭐라고 그래요 동문 서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많아요. 선생님도 면접관으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많아요.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떨어지냐고요 동문 서답하니까 떨어지죠. 면접에서 채점을 하는데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질문한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문 서답을 비켜갈 수 있어야 돼요. 묻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면접에서 가장 큰 실수거든요. 동문 서답하지 말기. 뭘 묻고 있지? 그 묻는 것에 정확한 의도가 뭐지?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면접에서 여러분 면접관들이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포함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험 활동을 대단히 많이 했는데 중학교 때 실험 활동을 대단히 많이 했는데 그 실험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요? 내지는 실험의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표면적인 의도는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내지는 그런 실험 상황에서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표면적인 거예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도가 있겠죠. 그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뭘까요? 면접을 보는 학생이 자신의 우수함을 그 질문을 통해서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왜? 면접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의 질문의 목적도 똑같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답변할 포인트는 나의 우수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문제의 의도 숨은 의도거든요. 너의 우수함을 그 실험을 통해서 실패를 극복하고 네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 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의도예요. 근데 표면적인 모습만 안고 가면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면접관들의 질문을 딱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면접관들의 질문의 표면적인 의도와 숨은 의도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하세요. 특히나 중학생들 가운데서 성적이 조금 괜찮은 학생들은요. 면접관들이 질문이 끝나자마자 답변을 해요. 뭐뭐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거 별로 안 좋거든요. 평가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뭐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텀을 두시라고요. 그 텀 동안 뭐 해야 돼? 의도가 뭐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떤 우수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동문서답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면접에서 자주 하는 실수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요. 중학교 자랑하는 거. 동아리 자랑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활동 자랑하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 동아리 그 학교 그 중학교 그 동아리 그 활동. 한 학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단히 많아요. 이해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건 절대 우수함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예요. 대단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학 고등학교의 과거에 가도 일 등급이 있고 구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학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라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학교 자랑 동아리 자랑 내가 속해 있는 학급 자랑 뭐 어떤 활동을 했어요 아니요 그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포인트는 뭐예요 그 학교 그 동아리 그 활동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알겠죠. 절대 우리를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면접에서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실수는 답변을 좀 장황하게 길게 해요. 이건 대체로 자기가 잘 모르는 답변을 할 때 좀 장황하고 긴 설명들을 하거든요. 안 돼요 길고 장황한 설명들은 아 제가 잘 모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답변의 길이는 1분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음 면접장이 너무나 편한 면접장이 너무나 편해 가지고 완전 면접관들한테 친구한테 말하듯이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반쯤 반말 섞어가면서 하는 학생들이 막 초 긴장 상태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진짜 막. 너무나 편안하게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거 실패합니다. 탈락합니다 친구에게 말하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면접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치는 기본적인 자세는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주로 같은 단어를 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다고요. 이건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하게 걷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거. 삐.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 둘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절차를 어떻게 쓸 것이냐 언어는 어떻게 쓸 것이냐 발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인데 하나. 내가 아는 질문과 내가 준비한 질문과. 내가 모르는 질문 내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 감정 기복이 그대로 나타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아요. 큰일 났다 이런 표정이 얼굴에 다 읽히거든요. 나 저거 모르는데 큰일 났다 이 표정이 얼굴에 익히면 여러분들의 수학 역량은 바닥이 될 수밖에 좋은 평가를 받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감정 기복을. 쉽지는 않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시라고요 모니터링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찍어주는 그 사람 그 친구 그 선생님 아니면 그 학부모님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돌발 질문 하나씩 던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감정 기복이 드러나지 않는 연습까지도 이것도 이미지 트레이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을 체크해서. 해결해 가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면접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총 7개의 강의를 통해서요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짧게 그러나 핵심만 쏙쏙쏙쏙쏙 뽑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는 그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선생님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